국회의원회관 1층. 축하난가 화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바닥에 빼곡합니다. 이곳은 22대 국회의원 당선가 상위 배정을 축하하며 보낸 난가 화분들로 꽃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화분을 보낸 것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에서 국회의원들에 보낸 게 대부분인데, 보내는 쪽에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의에 성의를 표하는 게 관리다 보니, 오늘 기업은 하고, 협회는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서. 개당 5만 원부터 15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화분들도 눈에 띄는데, 그냥 방치되거나 이미 시든 채 버려진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10개, 20개씩은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우우죽승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 협회, 기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버려진 것도 많을 거고. 국회 사무처는 난가 화분이 수십 개씩 쌓여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15만 원 이상의 고가 난이나 화분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축하 난가 화분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는 축하 난가 화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양쪽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관행을, 22대 국회에선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